날짜 3번째 그룹 선수들을 모고 뵙겠습니다. 공업시간은 1분입니다. 시니어의 해전 3번째 그룹 선수들입니다. 강일중학교 변지현 강일중학교 박소영 강일중학교 최가비 박찬중학교 최희 박찬중학교 김예진 고려대학교 김연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선수들 경기에 지정을 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선수들 경기에 지상을 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신 바랍니다.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신 바랍니다. 원수Script 최강 nake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중석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카메라 플래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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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